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났던 탕후루 매장이 최근 잇따른 줄폐업으로 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카 사장이 날 올라온 글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글쓴이는 월세 500만원 매장을 버티다가 드디어 던졌다고 말하면서 매장 오픈 후 딱 두 달만 돈 벌고 나머지는 모두 적자였다고 울분을 토로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탕후루 전문점의 신규 가맹점 등록률이 무려 1339%에 달하면서 탕후루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불과 1년여 만에 이러한 탕후루 매장들이 이제는 빠르게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급속한 속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눈여겨볼 점이었는데요. 탕후루 매도라는 키워드로 커뮤니티에 검색을 해보면 100건 이상의 글이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매장 양도와 임대와 관련된 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양상은 과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때 대왕 카스테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매장이 극감했었고 지난 2012년도에는 커피번, 2014년도에는 벌집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류가 빠른 속도로 인기를 끌다가 결국 매장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현상이 동일했었습니다. 가게 매도 모니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서 자영업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비슷한 가게가 생기는 걸 많이 봤다며 이러한 행태 또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는 의견과 반면에 이러한 수요 예측을 못했던 게 아닐 텐데 이 정도도 예상 못했다면 장사를 하지 않는 게 맞다며 쓴소리를 내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퍼져있는 탕후루 매장이 또 한 번 과거와 같은 추세로 몰락해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